자 그라 여러분 돌아왔습니다. 아 뭘 돌아와. 그라 여러분 오늘의 먹방은 바로 겨울철 대표 간식입니다. 진짜 안 드셔보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. 바로 뭐냐 지금 방금 푸아님이 따끈따끈하게 먹으라고 준비했는데요. 뜰스타드 먹어야 최고인 이 간식 바로 먹어볼게요. 벌써부터 보이시죠? 자태가 어우 뜨거워. 와 뜨거워. 뜨거워. 뭐야? 왜 이렇게 작아요? 붕어빵 집이 다 닫았어요. 붕어빵 집이 닫았는데 냉동 붕어빵도 있어? 뭐 아무튼 붕어빵 맞네. 붕어 싸만코잖아. 아니 붕어빵을 쌓아봤더니 왜 붕어 싸만코를 쌓았어? 하... 근데도 뭐 아무튼 일단 뜨거운 게 그냥 차갑네요. 예 정말 차가운데요. 지금 박근혜 씨가 영한데 이 아이스 네 붕어 싸만코. 아무튼 자 한번 먹어볼게요. 역시 여러분은 어디부터 드십니까? 저는 반을 쪼개서 팥하고 팥하고 슈크림이 같이 있네요. 이거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실화냐? 예 꼬리부터 한번 어우 꽉 찼어 속이 와 이제 붕어빵 잘하네 아 이가 너무 시네 아 근데 맛있네요. 음 ppy 오케이 괜찮아요 아 음 음 음 흐으으으으으으.. 아 흐흐흐하 Indité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grim 흑 흑 흑 흑 맛있네요 맛있다 음 맛있다 아 추워 아 추워 아 추워 야 음 이상 나이엇빵이었습니다 이가 너무 싫어서 종료 좀 할게요 여러분 다음 나이엇빵은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빠 빠 으 으